이 방송을 편집하지 말아라 오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 없이 그러면 이제 자막 넣는 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돈을 조금 더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은 혹시 민수님께서 조금 아 제가? 네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민수 중에 민수 그리고 주식 전문가 최고민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또 민수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계의 찬호바 말 많은 TMI로 알려져인 최고민수입니다 JTBC 뉴스페이스에 나오는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오늘 사실 이 JTBC 앵커 자리를 저는 테스트 받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오늘 좀 위험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고민수님이 한번 앵커의 자질이 있는지 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고민수님의 본명은 박민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최고민수라고 혹시 이름을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동방신기를 추구하고 계신 그런 추구미가 있으신 건지 이게 그 침착맨 친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병건님 네 이병건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밈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으니까 제발 말 좀 고만하라고 선생님 최고예요 이렇게 방송 중에 했는데 그 밑에 자막이 최고민수가 됐고 아 네네 제가 이제 웃자고 최고민수입니다 이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게 혹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왼손잡이면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기우는 느낌이네요 기우는 지금 해보니까 네네네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 아니겠습니까? 우상향을 지향하고 계신 최고민수님 제가 원래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거든요 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제 주식 투자 원칙인데요 네네 손해보고 파는 거를 절대 안 합니다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방국봉 앵커를 만났으니까 오늘 꽉 물어가지고 네네 저의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오늘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민수님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이제 다섯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사원입니다 어 여의도 증권 유관 기간 25년 차 유관 기간? 유관 기간이라고 해서요 네네네 증권사는 아니고 증권 어떤 제도나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더 알면 다 칩니다 네 그래서 한 직장을 25년째 다니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자영업자인 줄 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진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지 전략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 책 저자입니다 다섯 권의 책을 작가님이신 10만 권이 팔린 주식 공부 5일 완성의 저자 10만 권? 아 예 베스트셀러가 만 권인데 네 곱하기 10배니까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셀러네요 베 베 베 베 베 베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강의 강의 시간은 어느 정도 강의는 32시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강의 업체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32시간만 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튜버 또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힘쓰고 있는 건 이제 여행 여행?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이유도 바로 여행입니다 오늘 방국봉 앵커를 기타큐슈로 제가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나왔거든요 기타큐슈 네 범이랑 같던 아 예 그리고 침착맨이랑 같던 샌드 타이거 샷크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당신을 기타큐슈로 데려가겠습니다 침략길 세 번째 술래자로서 이 산티아고 술래길처럼 같이 계시는 분들도 출장 한 번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경비를 민수님이 가능하신 겁니까? 아 제가 내라고요? 네 내죠 막 그럼 우와! 저 이거 물 저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편집해주세요 아니 아까 롱투에크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아 이 부분만 편집해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 아들의 아빠입니다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제가 17살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저희 쌍둥이 아들의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극한 직업이신데 그 직업이 또 너무 좋으시잖아요 좋긴 좋은데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가지고 아빠 2만 원만 보내줘 뭐 하려고? 국밥 사 먹게 뭐 이렇게 하고요 오늘 기말고사 보는 날이거든요 어김없이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통닭을 한 마리 요기요로 배달시켜달라고 하기도 하고 즐겁지만 나름의 고충이 있는 아드님들과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저희 아들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육아법 중에 하나가 육아법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대화를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쌍둥이를 키우는 방법은 앞에 하나 안고 뒤에 이렇게 하고 너무 어린 애들은 머리를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계속 이제 한 3시간씩 떠들어줬죠 빨리 말을 트이라 빨리 트였습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좋으면 아빠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요 17살 남자애가 아빠랑 그렇게 대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럼요 근데 저희 애들은 막 쉼없이 떠들고 그렇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나 박학다시 가셔서 아는 것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그만큼 또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은 거 아닙니까? 말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DNA를 받았거든요 고향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얘기를 하시거든요 설파를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고향집에 가면 어머니를 피해다닙니다 어머니가 또 말씀이 많으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떤 외가 쪽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아아 그래가지고 한 번 잡히면 한 3시간씩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에 어떤 디폴트 시간은 3시간이 기준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침착맨 보통 출연하면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하거든요 쉼없이 딱 이렇게 비는 시간은 화장실 가는 그 시간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방송을 편집하지 말아라 오오 우리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 없이 그러면 이제 자막 넣는 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돈을 조금 더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은 혹시 민수님께서 조금 아 제가? 네 그럼 제 출연료에서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네 지금까지는 민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재미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이 제가 사실 개그맨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경영자들 나가서 말만 하려고 그러면 황모 개그맨께서 계속 잘라가지고 황모 씨의 아들 재성군인가요? 네 그분이랑 광모 씨가 잘라가지고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혼자 집에 가서 막 혼자 말 떠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들어주시니까 너무 즐겁고 오늘 방송 내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휴가 내고 우리 방구공님 일정만 괜찮으시다면 여기 카메라 한다 켜고 내일 새벽까지 아니 뭐 내일 저녁까지 가능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직업인 25년 차의 베테랑 우리 최고민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7년 만에 8억을 버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때 혹시 구매하셨던 효자 종목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면 모든 게 효자 종목이거든요 저는 한 번에 100% 난 종목들이 없거든요 10% 20%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내고 스노우볼 효과라고 혹시 아십니까? 점점 커져가는 방구공 앵커의 지식 수준이 이렇게 높은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스노우볼 작은 게 나중에 커질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서 10% 20% 꾸준하게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늘어난 것이 한 걸음에 6계단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았고요 한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아니 그래도 3천만 원에 8억이라네 이게 어마어마한 퍼센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3천만 원이 1억이 되는 건 되게 오래 걸리는데요 네 1억 원이 이제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8억이 되고 이 과정들은 같은 프로세스인데 금방금방 가거든요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군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소액으로 하실 때 아니 뭐 없어도 되지 뭐 잃어도 되지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커지면 그 습관대로 하시니까 많이 잃어요 아 처음에 막 50만 원, 100만 원 할 땐 따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서 잃는 이유가 처음 투자 습관이 요행수를 많이 바라는 투자 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저랑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침낭을 이렇게 들쳤고 소근소근 고구마 까먹으면서 제가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매년 목표 수익을 저는 한 40% 정도로 갖고 있고 매년? 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 같지만 분기 10%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분기 10% 해볼만 해요? 네,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게 10% 10% 10% 10%면 7년이면 한 10배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좋은 종목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따박따박 5% 10% 5% 10% 이렇게 수익을 내면 결국에는 노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배팅하고 이러는 투자 습관은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물 한 번 먹고 하겠습니다 네 물 좀 한번 이거 여담으로 하나 또 말씀드려도 됩니까? 어우...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열심히 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까 어머님께서 또 많은 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30대 중반 때 추석 때 내려갔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방바닥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넌 뭘 잘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뭘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계속 주식을 실패해 왔거든요 심지어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선물 옵션이라는 걸 전공을 한 애가 주식은 개판이니 그래서 그때 이제 지는 석양을 바라보니까 슬프더라고요 회사라는 것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팔라지거든요 자리가 없잖아요 무작정 그냥 회사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겠다 나도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건 그래 난 주식 투자야 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왜 실패를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답입니까? 내 생각 내 생각은 없고 가슴에서 투자를 해 막 뜨거워 사고 싶어 내가 여기 이 종목 왠지 잘 심장이 이만해져서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난 이걸로 10배가 될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투자해서 결국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해줘 야 삼성전자가 좋대 우리 회사 부장님이 그거 샀는데 30% 벌었대 야 엔비디아가 좋다는데 안 사고 뭐 했어 그럼 나도 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팔지를 몰라 아 사는지는 알려줬잖아 팔지는 몰라 야 그래서 내가 팔았어 네 20%나 벌었어 그 부장님 아직 들고 있다는데 에이씨 그럼 사시사 20% 비싸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팔지를 모르는 거야 왜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주식 투자 방법을 주식판 복면가왕이다 주식판 복면가왕이다 네 복면가왕이라는 게 뭐죠? 남의 방송 얘기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아 예 주식판 복면가왕이다 방송을 엄청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네 이게 보도국에 오니까 말을 좀 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했죠? 복면가왕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서 복면가왕이라는 게 오다가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하나씩 아 그죠 그죠 가다가 맘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공부를 했는데 무언가 마음에 걸려 내가 체크하다가 그러면 보류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했는데 뭔가 걸려 그럼 보류 뭐 대신증권을 했는데 뭔가 걸려 뭐 그러다가 방국봉을 했는데 얘는 괜찮아 그럼 방국봉을 사야지 결정을 하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리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사면 안 되는지 그걸 일주일을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을 고민해서 샀는데 팔아야 되겠습니까 손해본다고 20% 손해 40% 손해 물고 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종목이 좋으니까 그래서 복면가왕이기도 하지만 주식은 결혼이다 아니 아까 방금까지만 해도 주식은 복면가왕이더라고 이 토크의 방향이 어 막 장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파들이 있거든요 비유를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생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조강지철을 왜 버립니까? 아프다고 병원도 데려가면서 밥도 사주고 결혼처럼 한 번 종목을 골랐다고 하면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한 번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좋다고 결혼했다 헤어졌다 그게 아니잖아 남자들 같은 경우 부인을 고르듯 아내를 선택하듯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게 결혼이기도 하고 복면가왕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슴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잠시 쉬어가는 마당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한 주제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짧게 짧은 주제 여담 여담 잠깐 쉬어가네 네 이게 길게 빼면 32시간도 가능합니다 이 여담 하나로 32시간이 가능합니다 네 투자 전략 케이스 스터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다비 아직 한 장이 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팩시비 주나요? 그건 오늘 민수님께서 다 아 제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편집 아니요 요건 괜찮습니까? 네 내일 아침에 보내면 되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같이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주식 명언은 들어봤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만약인데 엔비디아처럼 가격이 관자놀이까지 올라가 있는데 요런 것도 사도 되는 겁니까? 아 사도 된다 관자놀이여도 저는 이제 배꼽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아직? 다만 그 배꼽으로 보는 기준이 언제냐 그 기준이 뭐냐면 실적이에요 돈을 얼만큼 버는가 근데 몇 년 후에 돈으로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버는 돈으로 하면 관자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를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년 후 3년 후 그때에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하면 배꼽이다 또는 뭐 무릎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지금까지 번 것만 보거든요 앞으로 얼만큼 벌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 그 회사가 그렇죠 제가 방국봉이라는 양반한테 투자를 하는데 내가 투자를 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100억을 벌었어 근데 앞으로 80억을 번대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천억을 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미래가 밝은 우리가 엔터 회사에서도 연습생들 뽑아서 데뷔시킬 때 미래가 밝은 사람들을 데뷔를 시키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이 엔비디아가 관자놀인지 배꼽인지는 앞으로의 어떤 실적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좀 순고르기를 하고 앞으로의 실적 기준으로는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그럼 최고민수님은 혹시 엔비디아 주식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으신지 혹시 좀 얘기를 가능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언제쯤 사셨습니까? 작년에 샀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수익률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익률은 뭐... 괜찮습니다 딱 보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시면서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미국의 테크주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선진화된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이 미국의 어떤 기술주 시장이고 하나의 좋은 그런 어떤 미래 전략이 아닐까 해서 지금 여담으로 하나만 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계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엔터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예를 들면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때 사서 이 회사는 언젠가 또 많은 다른 아티스트들이 있어서 이건 언젠가 오를 거다 이렇게 하는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엔터주도 결국은 기본적인 움직임은 실적이에요 예를 들면 BTS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실적이 나빠지는 거죠 그럼 그때 샀어 다시 제대를 해 제대를 해 그럼 언젠가 오르잖아요 엔터주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 장사에요 사람이라는 건 못 믿을 존재 그러니까 믿었던 우리 에이스 그 아이돌이 어느 날 좀 안 좋은 사건에 연루가 돼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훅 빠지고요 두 번째 믿었던 우리 아이돌이 재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딴 데 갔네? 그럼 주가가 훅 빠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좀 잘못돼서 이렇게 주가가 좀 흔들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엔터 산업에 주된 어떤 매출처가 원래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한할령이라고 이 한국의 어떤 컨텐츠나 문화를 더 이상 쓰지 마라 한국의 관광도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한할령의 어떤 피해를 이 엔터주들이 조금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엔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실적들이 예측치보다 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엔터주들이 올해는 조금 힘든 그런 시즌을 좀 보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쭉쭉쭉 올라줘야만 엔터 산업들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좀 쇼핑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주식을 좀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 J T B B C 네 자자성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KBS에 나왔으면 KBS라고 할 텐데 JTBC니까 국내 최고의 뉴스 방송 아니겠습니까? 뉴스페이스 뉴스페이스 그래서 JTBC 뉴스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뉴스에 가장 핫한 종목들 엔비디아도 결국 뉴스에서 다 거론되는 거고요 하루마다 세 종목씩 세 개의 뉴스를 뽑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스트 뉴스 세 개면 투자할 종목, 분석할 종목이 나오거든요 오늘 혹시 아침에 뽑으셨던 세 개의 종목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요? 네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저는 브로드컴을 좀 봤었고요 AMD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아침에 했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다른 분들은 그 정보를 알고 미리 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암기해야 될 핵심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하나 더 나올 뉴스가 있는가 아하 그러니까 뉴스는 나왔는데 앞으로 이 분위기를 끌고 갈 더 나올 뉴스가 있는가 그러니까 뉴스가 끝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다렸던 뉴스가 터져버린 거고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는데 더 나올 뉴스가 있는가 더 나올 뉴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관심은 거래량을 일으키고 거래량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의 투자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올 뉴스가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실적 개선이거든요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더 이어질 거냐 그거는 이제 나의 분석으로 해서 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계약이 추가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더 상승을 하는 거 방산주의 같은 경우도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산도 핫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게 하나의 화두가 되면서 수출이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첫 뉴스를 보고 그 다음 후속 뉴스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기업의 어떤 실적 예측치들을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일주일 정도 해봐야만 하나의 그 어떤 모멘텀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최고민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번 주에 좀 복권을 살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계속 몇 가지의 포인트 되는 숫자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초반에 3이라는 숫자를 계속 얘기해주셨고 네 지금 와서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 저도 적어놔야죠 같이 삽시다 중간중간 제가 숫자를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뉴스페이스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두 개만 안전한 주식 혹시 꼽아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두 개는 꼽을 수 있는데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은행의 예금처럼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안전함이냐 원금을 잃지 않겠다 라고 하면 사실 안전한 주식은 없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덜 좀 불안한 그런 주식들을 찾는다고 하면 지금 사도 되는 아 지금 사도 되는 네네 이게 안전한데 지금 사야 되는군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땀이 삐질비질 나는데 귀를 쫑긋하시고 아 이게 천기 누설이라서 첫 번째는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네 배당이 뭘까요? 어떤 뭐 정배냐 훅 치고 들어오는군요 아 역시 그 배당 아닙니까? 배당이 이제 회사가 돈을 벌면 그중에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유식한 말로 주주환원 주주환원 네 그래서 그 주주에는 나도 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선물일 수도 있거든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고 아십니까?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배당주 배당주가 보통 기준을 12월 말로 해요 이제 또 계절도 이게 좀 타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을 주고 배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말 기준으로 많이 배당을 우리나라 국내주시증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가까이 오면 배당주들이 배당 받으려고 올라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배당주에 좀 속하는 좋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내 기업 중심으로는요 은행 은행도 너무 많잖아요 은행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올 초 대비해서 한 50여%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나 하고 있어요 밸류업이라는 건 레벨업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 주식들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떨어져 있다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당을 너무 조금 준다 그래서 정부가 배당을 좀 많이 줘서 투자자들이 좀 올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정부에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최대 수혜주들은 고배당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두 개 중에 하나는? 하나는 이제 그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주가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염원을 담아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 납품을 하면서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삼성전자는 거의 옳은 게 없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 이후에 엔비디아와 부품 납품 계약이 체결이 되면 아마 10만 전자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화끈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예언하시는 겁니까? 점쟁이가 됐군요 주식이라는 건 앞으로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그 기업이 어떤 기술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 개발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거든요 독점에서 한 기업에 받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팔기 위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막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자기 판단을 해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조언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한 생각은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셔서 또 투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if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투자 원금이 1억이 있다면 국장, 미국, 코인 중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이거 생각을 되게 한 이틀 걸쳐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답을 드려야 가장 명쾌한 답이 될까 그래서 저는 매그니센트7 매그니센트7 자막으로 아마 갈 겁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근데 이거 너무 다 유명한 거 아닙니까? 네 장기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최고민수님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가까이 있는 나무가 아니라 멀리 있는 숲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 트렌드가 좀 다른데요 국내 주식은 이렇게 흐름이 박스권 장세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계속 이런 흐름들을 지난 한 10여 년 보여줬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떨어졌지만 그 다음 올라가는 부분이 지난 고점보다 높아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 매그니피션트라는 게 참으로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참으로 아름다운 7개의 주식들을 좀 주목해서 혹시 만드신 겁니까 이 말을?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그니피션트 ETF도 있습니다 매그니피션트 EPF? ETF라고요 Exchange Traded Fund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ETF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ETA나 아세요? 응? 뉴진스 ETA? 아 잘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진스 팬들께 사과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직업이 하나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방송인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차려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하지 않고 돈을 가장 빠르고 많이 버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 질문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어서 아 이게 고차원적인 질문?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 이틀간 내린 결론은 결국은 좋은 종목을 사는 그러면 최구민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주식과 부동산, 부동산과 주식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이것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건 며칠 생각하셨습니까? 아 이것도 한 이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숫자 세 번째 숫자 2입니다 아 2, 3, 7 이거 만약에 우리 당첨되면 어떡하죠? 당첨되면 여기 기타 큐쇼 한번 쏘겠습니다 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제 질문도 아까 네 주식, 부동산? 아 그 질문에 제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질문 탄수화물과 지방 한 가지만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제 답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어느 하나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편식할 수가 없습니다 재테크에는 아 그래도 한 번만 네 그러면 저는 주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식책 저자인데 부동산하면 몰매맞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고민수님의 인생의 두 번째 또 중요한 투자 바로 인맥입니다 그래서 인맥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 최고민수라는 이 별명 닉네임도 크리에이터 침착매 님이 또 만들어주셨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관계가 또 각별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잊혀질까 봐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고 그러거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코미디언 곽범 씨랑 여행도 다녀오시고 네 그렇죠 한 번 물었잖아요 곽범을 아 그렇습니까 경영자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갔는데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프로필을 좀 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학교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선후배 네 중학교 후배 세 명의 경영자들 중에 얘는 꼭 잡아야 되겠다 모래범상어처럼 우리 범이를 콱 물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카톡 보내고 범아 기타큐슈 한 번 갈까 이렇게 세뇌교육 시키고 오 침내 길을 개척을 했고 그게 이제 우연치 않게 갔다 오자마자 또 침착맨에 출현해서 네 이렇게 이제 얘깃거리를 만들어주고 두 분과 각자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누가 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까 줄을 잘 타야 되는 거군요 네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렇게 편하게 아 예 저는 침착맨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순간이지만 계산을 때려보니까 침착맨으로 줄 쓰는 게 조금 더 장기적인 포석에 나쁘지 않다 더 상향 곡선을 무상향 곡선을 그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학교 후배는 술 안전 사주면 됩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침착맨 선생님이랑 갈 때는 저는 가봤지만 침착맨 선생님 안 가봤던 그거를 처음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가는 가이드를 처음 한 거라 좌충우돌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감몬 터널이라고 지하 터널이 있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도 가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곽범은 거기로 안 갔습니다 다리 아파요 이러면서 안 갔는데 다리 아픈 걸 걔는 이미 영상을 봤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고 안 갔는데 침착맨님과는 그게 그렇게 멀지 모르고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저는 다시 돌아오자고 했는데 침착맨님은 길을 건너가보자 건너편에 기차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딱 했는데 기차가 코로나로 쉰 거죠 그래서 이제 온 길을 다시 가게 돼서 침 몇 킬로를 걸은 거예요 그렇게 무더위에 진짜 침랫길이었는데 저희가 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쌍욕이 나오기 직전까지 갔어요 서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카메라를 끄고 주먹다짐 멱살잡이를 당하는 줄 알았는데 카메라를 끄고 이제 진솔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한 3시간 촬영을 못했어요 그 커피숍에서 앉아가지고 침착맨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이제부터는 말을 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을 놓으라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서로 존대해왔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저희 집도 한 번 보고 그분 집도 한 번 가고 그분 집 근처에 이렇게 산책도 좀 하고 뭐든지 처음 가는 그 길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첫 주식 했을 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불안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이제 영상을 찍는데 내가 잘 보여야 좋은데 막 실수투성이고 예를 들면 저녁에 너무 많이 먹였어요 맛있는 걸 또 먹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배탈 나시고 뭐 이런 범인은 아주 그냥 잘 먹고 곽범 씨가 그 맥주를 먹으면서 형님!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들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범이가 그 말 하기 전에 저 해병대 나왔어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쫄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네 최고민수님은 어땠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어 근데 이제 한 번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범님의 역할로? 들으셔야 돼요! 네 말이 맞아 근데 형이 왜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겠... 이러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가셨다고 아니 그게 이제 개그 쪽에 술을 한잔하고 훅 치고 들어오니까 당황을 했는데 왜? 뭐 그래도 13살 후배고 귀엽더라고요 아 이 자식 귀엽네 이러면서 술도 한잔했고 취한 상황에서 내가 그래 그래 뭐 이렇게 맞춰준 거다! 그러면서 제 말을 또 이어간 거죠 저 말고 만약에 코미디언 이창호 씨랑 여행을 간다면 네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시죠? 그럼 홍콩으로 가야죠 어? 기타큐슈 아닙니까? 기타큐슈를 뚫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빠니로드를 한번 뚫어야 되거든요 빠니? 네 빠니보틀과 제가 홍콩을 다녀왔기 때문에 빠니로드를 제가 좀 뚫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침략길 있고 빠니로드 있고 방국봉 선생님과 방국로드를 하나 또 만들어보면 되는 거죠 방국로드? 태국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팟타이드 한번 먹으면서 타이거 맥주를 먹으면서 한번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입니다 이거 아 네네 이렇게 해서 제가 침천미님을 받거든요 이거 이제 사진으로 돌아다닐 겁니다 우리 이제 여행가기로 약속한 거 한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샌드 타이거 샤크 샌드 타이거 샤크 그래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국봉이랑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준비해 오신 만큼의 이야기를 다 못 하셨죠? 네 많이 못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 질문만 특별하게 11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4페이지에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11페이지의 질문 중에 혹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는 좀 들려주고 싶은데 혹시 그런 질문이 있다면 하나 제가 이거 19분 대사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럼 질문하시고 본인이 답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제가 지금 목에 조금 무리가 와서 아 그렇습니까? 앵커 자리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한번 연습하셔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또 자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계절이나 시즌별로 오르는 주식이 따로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여기서 합니까? 네 아 이런 또 배려를 해주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름이면 네 정전이 되면 오르는 주식이 두 개 있습니다 정? 양초 아 양초 네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양초를 만드는 상장사가 없어서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꺼졌어 불이 꺼졌어 어? 콘돔? 아 맞혔습니다 혹시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콘돔 회사입니다 진짜요? 네 불 꺼지면 뭐 하겠습니까? 19분 아하 그리고 이제 전력 회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데요 네 초보자들은 이런 테마주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더 나올 뉴스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뉴스에 확 나와서 급등을 했다가 바로 제자리를 가고 아 이런 투자보다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배당주 여기서 이제 데프스를 좀 더 깊게 하면 뭐 시가 배당률이라든지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계의 최고 최고민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JTBC 뉴스에 나오시게 된다면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싶습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넵 그래서 이 자리는 내꺼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턱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 턱인데요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말씀하시면 되는데 혹시 10초 동안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짧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도전해 주시면 네 시작! 보내주세요 기타큐슈 한국공과 함께 아직도 남았습니까? 아 끝났습니다 아 예 이런 모습은 처음이십니다 시간이 남은 거는 아니 핵심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10초 안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네요 아 그래요? 오히려 좋아? 이러면 30초가 됩니다 2개의 녹화 분량을 찍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네 원본 사수 해주셨습니다 길게 촬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아 그렇습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방국공님과 기타큐슈를 가서 그 영상이 한 백만뷰가 되는 게 아니 아까 홍콩 홍콩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홍콩 기타큐슈 퇴국 중에 어디 어디입니까? 딱 그럼 세 군데 다 가시죠 사실 사실 데프스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아 차트를 뒤집어봐라 그러면 토네가 수익이 되는 그런 마법이 펼쳐지거든요 오늘 그 마법 같은 일들이 보신 시청자분들에게도 꼭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요 venom 으 으 으 으 으 으 으 fta